오늘도 아름다운 날이네요 어드벤처 베이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포플트롤의 멋진 강아지들이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포플트롤 강아지들 어디있니? 응? 차고를 확인해봐야겠어 스위치오루 시간이야 포파트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보자 하하하하 러블, 리버티, 체이스, 에버레스트, 스카이, 쥬마, 로키, 트레커, 마샬, 렉, 일어나 포파트로 우리에게 상황이 있어요 메이어 험딩거가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다른 차량으로 바꿔놨어요 걱정마세요 모든 것을 해결할거에요 일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명씩 차량을 바꿔봅시다 좋아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제 핑크 헬리콥터는 어디에 있나요? 스카이, 여기 당신의 분홍색 헬리콥터에요 고마워 주마 내 호버크래프트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마, 너의 오렌지색 호버크래프트가 여기 있어 고마워, 로키 내 재활용 트럭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녹색 재활용 트럭을 가지고 있어, 로키 고마워, 에베레스트 내 파란색 순찰차는 어디 있지? 너의 순찰차는 여기 있어, 제이스 고마워, 마샬 내 소방차를 누가 가져갔을까? 내 빨간 소방차 가져왔어, 마샬 고마워요, 리버티 그리고 내 산호색 오토바이는 누구에게 있지? 내 오토바이 가져왔어, 리버티 렉스, 고마워 러블, 니가 내 공룡구조 차량에 있니? 네, 렉스 내 공룡구조 차량 정말 편해 고마워, 러블 제 노란 불도저를 가져와서 강아지들에게 보여줄게요 퍼 파트로 준비 완료 제 노란색